오늘은 김삿갓 계곡에 동바를 넣었는데 김삿갓이 꺼내러 갑니다 어우 솔잎이라 믿거죠 야, 니가 앞으로 가라 아우, 길을 모르겠다. 한솥짜리로 갔나 봐. 저 앞으로 나가요? 거기 있어, 그걸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저기 있어? 여기요? 응, 응. 그걸로 내려가. 저쪽이 아니고? 저쪽이 어디가가?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가자. 아, 줄이 여기 있다 오, 물소리 너무 좋다 여기 얼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긁어 일로 와, 이리 와 아, 저기 있구나 빠지는 거 아냐? 거기 갈 수 있어요?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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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 이 쪽으로 왔는데 으흠 으흠 아, 이쪽으로 왔네 아, 이쪽으로 왔네 으흠 으흠 과연 잡혔을까요?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없나봐요 돌멩이네 돌멩이뿐인다 돌멩이가 꼬미 자랐어 큰거 돌멩이 메이 있다 메이 엄청 크나 돌멩이 버리지 말고 아직 먹이는 그대로 있네 이거 쏟아 한 마리 빼앗아 갔어 우와 이거 뭐예요? 또 눈이 가게 돼갔네 똥구리 이건 뭐예요? 똥구리? 똥구리 똥구리 아 또 있어? 네진아 왜? 예진아 예진아 부자 뭐예요? 수박 내 손이 나 내줄까? 그냥 살려줄까? 그 이름 뭐지? 봐봐 농구기 여 이리 올라와 이리 내비새끼 봐봐 먹어 야도 좀 오리같은데 자 이제 손님 이거 꺼둬 손님이 꺼둬 어 새끼야? 새끼에요? 이게 뚜껄이고 저거는 빠가빠가라고 동작에 아 빠가야 빠가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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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거기다 돌아붓고 동그리는 손으로 이렇게 아까 하나 어디있어? 하나 또 있잖아 여기 있는데 따로가 자 여기 들고 모루 문진단 모루 모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